보험 가입할 때 어떻게 하세요? 저 또한 보험 가입자로서 10개 회사 꼼꼼히 비교해서 아주 저렴한 회사로 가입을 합니다. 바로 이 방법으로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저 보험왕은 10개 회사 바로 그 자리에서 어느 보험상 가장 저렴한지 이렇게 비교합니다. 암진단금,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이나 수습비 혹은 입어 일당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바로 그 자리에서 어디가 가장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은지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코로나로 인한 불건기에 보험도 이왕이면 같은 금액의 보장이라고 할지라도 아주 저렴한 곳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 보험왕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매우 저렴한 가성비 좋은 끝판왕 보험을 추천해드릴 것을 약속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암진단금이나 뇌혈관, 허혈성 매우 저렴하게 구성되시죠? DB서부터 KB, MZ, 롯데, 메르치, 삼성, 하나, 현대, 훈구, 엘치, 농협 10개 회사를 바로 한눈에 1분 안쪽으로 바로 그냥 나이랑 옆에 보시면은 나이랑 그리고 상품명 그리고 성인인지 어린인지 그리고 무해진인지 삼위원인지 유병자인지 딱 나이만 들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각 회사별로 암이든 뇌혈관이든 허혈성이든 보험료가 딱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가입자분들께서 앞으로 무해지 보험이 6일 후에 없어지잖아요. 무해지 보험이 8일 후에 없어지잖아요. 그 전에 저한테 연락주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어느 보험사가 가장 저렴하고 어떤 진단비가 가장 저렴한지 제가 추천을 해드릴게요. 매우 좋으시죠? 저 보험왕이에요. 저한테 연락주시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아주 저렴하게 설계를 해드릴게요. 어느 대리점 그리고 또 어느 유튜버 그리고 또 SNS 블로그 카페 통해서 이 설계사, 쪼원 설계사, 쪼원 설계사 각 회사마다 상품 비교하시면 가입자분들만 머리 아프시고 되게 고민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 보험원한테 연락주시면 제가 각 회사마다 다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 암보험 원하시면 아니면 이내 질병 원하시면 아니면 수술비 원하시면 연락주시면 각 회사별로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설계를 해드릴게요. 매우 편하시죠?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험왕의 한 주평은 보험료 가장 저렴한 회사 찾다가는 날밤샌다.